네, 미샤 고객 여러분, 뷰티넷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김혜수입니다. 네, 오늘은 밀착력, 커버력, 그리고 지속력을 완벽하게 갖춘 비비크림 촬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또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피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촬영한 제품은 바로 이거거든요. 이 완벽한 비비크림. 아주 부드럽게 발라지고요.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어요. 그리고 신기한 건 바르자마자 피부톤이 한결 밝아지면서 전체적인 톤이 쫙 일정해지는 거죠. 오늘 이 비비크림 촬영하면서 메이크업을 아침에 시작해서 지금 늦은 저녁시간까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속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실제 모델이 되고 보니까 미샤 제품들이 얼마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놀랐고요. 가격대에 비해서 제품의 어떤 그런 특수성, 어떤 질 이런 면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있어서 모델을 하면서도 뿌듯하고 특히 이제 촬영하기 전에 제가 사용해야 되는 촬영해야 되는 제품들은 미리 촬영을 하기 전에 다 사용을 해봐요.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요. 딥 링클 필러라는 제품이 있어요. 피부가 굉장히 투명해 보이고 그리고 유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굉장히 맑은 피부감이 표현이 돼요. 그리고 실제 피부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특별히 사용하는 크림이 타임 레볼루션 이모살 유스 크림이에요.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대요. 실제로 사용해보면 피부의 생기가 돌아오고요.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. 네, 미샤 고객 여러분들.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저희 미샤가 1월 10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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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